아마존 때문에 장사하기 정말 힘들다, 이런 말 많이들 들어봤을 겁니다. 소매점을 운영하는 한인 업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잘 나가던 대형 소매업체들까지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아마존이 사우스 다쿠다주에 아마존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아마존은 매장에서 가전제품부터 주방기기까지 다양한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업체들은 매장 확장에 박차를 가하면서 소매업체들이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소매업 매장은 잇따라 폐업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저가 신발 판매업체인 페일레스 슈즈가 파산 보호 신청을 하는 등 소매업체들이 위기에 몰렸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이 온라인에서 저가 신발 판매에 나선 것도 신발 소매업체에 타격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아동복 브랜드인 진보리는 올해 900개 점포를 폐쇄할 계획입니다. 올해 들어 폐업했거나 폐업 계획을 밝힌 소매 점포는 5천 곳을 훌쩍 넘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은 소매업종을 종말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SBS 이사멘입니다.